리듬 리듬 음악용어로 율동 또는 절주 이는 흐른다는 뜻의 동사 라인을 어원으로 하는 그리스 리스마지에서 유래한 말이다. 넓은 뜻의 리듬은 시간예술, 공간예술을 불문하고 신체적 운동, 심리적, 생리적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리듬의 정의는 예로부터 시대나 민족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는 플라톤의 노모스에 있는 운동의 질서라는 정의가 가장 유명하다. 음악의 3요소라면 일반적으로 멜로디, 화성, 리듬을 말한다. 그러나 멜로디, 화성을 가지지 않는 음악은 있어도 리듬이 없는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태초에 리듬이 있었다라고 빌로가 말한 것처럼 리듬은 음악의 가장 근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리듬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음이 연속적으로 진행할 때의 어떤 시간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음악의 리듬은 음표의 시가, 악센트, 악절 구조, 디나믹, 템포, 아구기크, 음색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살아있는 리듬은 당연히 연주를 통해서 음악적, 심리적 시간 안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1. 박절리듬 각 시가가 박의 배수 또는 분수를 이루고 일정한 간격으로 악센트가 규칙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것은 13세기의 노트르다마파의 오르가노미나 클라우슬라에서 사용된 모드리듬으로 확립되어 근세의 유럽음악을 지배하였다. 흔히 볼 수 있는 2박자나 3박자 등 일정한 박자를 가진 음악은 모두 이에 속한다. 오늘날의 기본법에서는 세로줄 소절선을 써서 표시하며 세로줄의 바로 오른쪽 음표가 박절적 악센트를 지닌다. 2. 청량 리듬 박절 리듬과 마찬가지로 각 시간은 박의 배수 또는 분수로 이루어지나 박자가 자유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악센트가 규칙적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 솔림파가 역소라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리듬이나 근세 러시아 성가, 시리아 성가, 17세기 프랑스의 레치타 티보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이 리듬은 바리토크, 스트라빈스키, 메시앙 등의 현대음악에서도 중요시되었다. 3. 자유리듬 일정한 단위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리듬 따라서 오늘날의 청량 기본법에서는 표시할 수 없고 동양음악이나 헝가리 등의 옛날 유럽의 민속음악에서 볼 수 있다. 또 랄렌탄도, 아첼레란도, 루바토 등도 자유리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악 국악의 리듬도 박절박 리듬에서 자유리듬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리듬형은 장단이라고 통칭된다. 대개의 음악이 일정한 장단을 가진 박절리듬이지만, 선소리 입창, 즉 산타령은 삼박과 이박이 혼합된 정량 리듬이고, 궁중의식에 주로 사용되었던 수제처는 의식진행에 느리고 빠름에 따라 리듬도 변하는 자유리듬이다. 그러나 산조의 리듬은 산조라는 말 자체가 가리키듯 일정한 형식이 없고 산만한 듯하나 나름대로의 엄격한 규칙이 있어 다양한 리듬을 연출한다. 판소리의 장단인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어중몰이, 자진몰이, 피몰이 등도 거의 정량, 자유리듬에 속한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